신풍제약 신풍제약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신풍제약은 2020년 12월 2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6.32% 상승한 16만 7천 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대비 약 24.5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9월 21일 21만 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2월 3일 6,29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3월 27일 6,05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15일 1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풍제약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415.0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4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1월 26일 가장 많은 1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1월 4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9%에서 약 10.9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1일 약 10.98%, 최저 지분율은 2020년 3월 6일 약 0.5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68억 312만원이며, 2015년 1959억 대비 약 0.4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4억 9,795만원으로, 2015년 42억 대비 약 77.0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81%입니다. 순이익은 약 55억 2,666만원으로, 2015년 14억 대비 약 274.2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81%입니다. 신풍제약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672.53배이며, 지난 2015년 133.51배에 비해 약 1,152.7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9.19배, 코스피 평균은 15.82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29.5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3.23배이며, 지난 2015년 1.01배에 비해 약 4,172.9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48배, 코스피 평균은 2.62배, 의약품 제조업 평균은 3.28배입니다. ROA는 1.42%, ROA는 2.58%입니다.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은 7조 6,29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8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968억 31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8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66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2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4억 9,79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6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5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41위입니다. 순이익은 55억 2,66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1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5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47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신풍 제약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6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39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 예측을 통해 전환을aterial brea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